플로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태희입니다 부푼 기대와 함께 2021년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라요 여러분의 2021년 올 한 해 어떠셨나요? 모두가 지치고 힘들었던 시기 멋진 도전으로 새로운 꿈을 이룬 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발라드의 민족 저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가족이 몇 분 계신데 이분이 있습니다 윤종신의 뮤즈 그리고 동네 형에서 에세이 작가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작가 민서 씨와 함께합니다 직접 쓰신 에세이 애정하는 사람을 들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더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십시오 주변인들의 반응은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제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책 사주시고 봐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스스로 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2021 발라드의 민족 연말 정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시상까지는 아직 규모가 안 돼서 못하지만 정산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시상식을 아직 못했지만 정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2021년 민서 씨가 느끼기에는 약간 가욕의 흐름은 어떠셨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올해는 트로트 해지 않았나 뺄 수가 없습니다 트로트를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진짜로 연초에 너무 쎘어요 너무 강했고 예를 들면 경연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거 보면 트로트를 잘하시는 분들이 늘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뭔가 트로트가 확 붐한 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새로운 장르가 붐업하기에는 코로나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랄까 사람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붐업을 시키는 그 변화의 매개가 찾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장르가 좀 오래 사랑을 받았는데 여전히 트로트 강세인 초중반을 넘어서 최근에는 발라드도 좀 사랑을 받았고 요 근래에는 힙합 맞아요 쇼미더머니 때문에 맞아요 차트에 또 힙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뭐지? 루이비쏰 루이비쏰 플로어의 순위를 알아본 2021년 가요계를 낱낱이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해요 먼저 2021년 플로어 탑 100을 통해서 가요계 전반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0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의 순위를 저희가 집계를 해봤는데요 탑 100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충격적인데 와우 민서 씨의 판단이 굉장히 들어맞는 네 맞습니다 이게 순위가 나왔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가 이명웅 씨 이명웅이라는 이 트로트에서 걸출하게 등장한 이 가수가 오랫동안 앞으로도 더 오래 또 사랑받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뭔가 트로트를 확 사랑받게 한 장본인이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대단하십니다 10위권 안에 5곡이나 있습니다 4위가 아이유예요 4위에서 8위가 아이유님의 셀러브리티하고 라일라 이 노래의 명곡이죠 네 그리고 역주행으로 사랑받은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6위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상반기 난리가 났었잖아요 기가 막혔다 정산을 쫙 해보니까 어 뭐야 아 죄송합니다 이게 대부분 하체를 돌려야 되는데 상체를 돌아가네 이거 뭐지 댄스 가수로 하려다 포기했어요 아 그렇구나 2021년 가요계 이분들을 빼놓으면 안 되죠 BTS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뭐 세계적으로 그럼요 어마어마한 메가히트 곡이었고요 그럼요 그리고 에스파 넥스트레벨 아 이거 명곡이었죠 명곡이죠 아 명곡이었죠 약간 노래 들으면 약간 마음이 웅장해져요 넥스트레벨 들으면 뭔가 웅장하게 걸어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막 들어가지고 스텝을 맞춰서 걸어야 될 것 같기도 있어 맞아요 맞아요 아 내가 제일 잘나가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각각 9위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탑 100 리스트에는 또 트로트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많았어요 네 트로트의 매력 저는 사실 그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트로트를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음 맞아요 맞아요 그 어떤 향수가 있긴 있어요 아 트로트를 부르면 엄마 아빠가 좋아했던 아 맞아요 우리 고모와 막 할아버지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춤을 추셨고 맞아요 맞아요 그 향수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있는데 맞아요 나이가 들고 보니까 가사들이 닿지는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슬픈 거예요 가사가 너무 발라드야 맞아요 가사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또 트로트인데 맞습니다 이 트로트를 요즘 젊은 뉴 제네레이션들이 또 부르는 감성으로 맞아요 이걸 다시 한 번 붐을 일으켰다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명웅 씨 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정말 많아요 너무 많죠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 친한 동생이 집을 보러 다녀서 같이 이제 집 보러 다녀준 적이 있어요 갔더니 어린 친구들이 있는 집은 굿즈가 BTS야 BTS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 BTS 팬이구나 그리고 약간 어르신들만 사는 집 가면 굿즈가 이명웅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굿즈를 너무 많이 사셨어 맞아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굿즈를 너무 많이 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까지 그거까지 다 사랑해서 다 모으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팔린대요 진짜 새로운 문화체험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발라드 동향을 그래도 한 번 2021년도는 어떻게 될까 한 번 살펴볼까요 좋아요 이건 그냥 1위부터 9위까지 한 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발라드 순이고요 여러분 1위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2위는 김호중의 살았소 그리고 3위가 MSG 워너 바라만 본다 바라만 본다 그리고 아이유의 러브포의 5위는 산들의 취기를 빌려 6위는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7위는 악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그리고 8위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9위는 10cm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10위는 이명웅 씨의 그대라는 사치입니다 사실 10위 안에는 발라드 차트에는 한 명씩 있지만 100위 차트를 장악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100위 안에는 굉장히 한두 분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들을 가져갑니다 누구시죠? 아이유 10곡 역시 아이유입니다 역시 아이유고요 SG워너비가 또 역주행을 하면서 아 그죠 6곡 그죠 많이 가져갑니다 네 그 역주행의 주력이었죠 네 MSG 워너비가 5곡을 그리고 임창정 씨가 5곡을 네 근데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물스물 올라와서 순위에 차지한 가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발라드의 민족이죠 성시경 씨가 3곡을 랭킹에 또 안착시켰습니다 너무 명곡이라서 너의 모든 순간 네 이 너의 모든 순간은 모든 분들이 이읍고로 알고 계시죠? 네 이읍고 내가 전동의 너를 이거 이읍고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희재 희재 아 명곡이죠 그리고 거리에서 이야 진짜 하나하나 다 명곡이다 이건 그냥 뭐 언제 어디서 들어도 사실 너무 좋으니까 노래가 너무 좋죠 네 떨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커버곡으로 유튜브 같은 데 또 올리면서 그렇죠 이 곡들이 다시 원곡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랭크업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유종신 씨 노래도 네 또 순위 안에 있습니다 꽤 높은데요 66위에 아니 왜 존니만 있지 그 쫙쫙금도 있네 이상하네 아 가장 부러운 건요 저는 뭐 탑 100곡 중에 가장 오래된 곡 진짜 부럽습니다 성시경 선배가 너무 부럽고 희재 같은 곡은 아 너무너무 명곡 이 곡이 사실은 OST잖아요 그렇죠 영화 OST이고 영화 안에서 흘러나온 것도 아니고 끝날 때 조금 나오고 뮤직비디오로 그냥 다시 플레이 되었을 뿐인데 거의 뭐 발표한 곡만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들어도 너무 좋아요 이거 제가 거의 8살 때 나온 노래거든요 하 말도 안 되죠 아 뭐야 아윤권 씨 아이유 씨 정승환 규현 등등 많은 분들이 커버 클립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아서 탑 100 안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발라드 민족 2021년 가요계와 발라드 분석을 보고 있는데요 남은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함께해 주세요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